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쇼핑몰이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엄청 유용한 기능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상품의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 들어갈 제품 이니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채찌피티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쇼핑몰이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엄청 유용한 기능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상품의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 들어갈 제품 이니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는 상품에 이미지만 올리면 느끼를 따주고 어울리는 배경 템플릿이나 내가 원하는 배경의 느낌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면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플레어의 장점은 제품과 어울리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가구라면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주며 음식은 먹음직스럽고 인스타그램에 올릴법한 이미지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음식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인스타용 피드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인 것 같은데 옷을 업로드하면 어울리는 모델과 배경을 생성해줍니다. 다만 아직 베타여서 그런지 모델은 여성모델밖에 안되며 티셔츠와 셔츠 그리고 스웨터 정도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플레어를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입니다.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프로요금제가 10불밖에 안되기에 커피 두세 잔 정도의 엄청난 생산성을 경험하실 수 있어서 무료로 일단 사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사용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십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뉴 프로젝트와 패션 프로젝트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패션은 의류 제품을 의미합니다. 뉴 프로젝트를 먼저 사용해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겁니다. 그럼 메인에 제품이 이치할 가이드라인선과 오른쪽에 생성된 이니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첫번째 메뉴부터 에셋 제네레이터 엘레멘치 메뉴가 있습니다. 엘레멘치는 크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네레이트 포토슛 부분을 보시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더 다양한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만 해주시면 바로 입력란에 입력이 됩니다. 템플릿은 이미지를 올린 다음 선택을 해주셔도 되기에 에셋을 눌러 이미지를 업로드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무브를 클릭해주시면 배경이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 아까 봐두었던 템플릿 중 한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제네레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한가지 사용해보면서 팁을 드리자면 템플릿의 사물 위치와 내 상품의 이미지 위치를 맞춰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고작 10초도 안걸립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편집을 원하시면 에디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디터를 누르시면 상단에 프롬프트가 나오고 마우스로 가져다 놓으시고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그 해당의 옵션 값으로 이동을 하며 다양하게 배경의 디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몇 개의 이미지를 단 몇 초 만에 생성했습니다.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생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아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개선만 되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 패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패션 프로젝트를 클릭해줍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입히고자 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올려줍니다. 저는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다만 글자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 따져서 퀄리티가 다소 아쉬운 점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업로드를 해준 다음 간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모델의 포즈를 선택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아직 여성 모델만 가능하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픽 클로즈 버튼으로 옷의 핏감을 잡을 수도 있고 지우개 버튼을 눌러 옷의 일부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상단에 오토 캡션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옵션 값이 입력이 되며 제네레이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여기서도 다시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이 다양하게 바뀌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패션 프로젝트는 뉴 프로젝트 때처럼 에디터가 없어 디테일한 수정이 어렵다는 것도 아쉽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싼 돈 들여 상품 유이지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피 두세번만 안 마셔도 엄청난 생산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무료로 사용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